애널리스트 토크쇼, 앱톡쇼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게임은 대표적인 성장산업인 BBIG에 속하면서 대표적인 언택트 수요의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과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향후 주가의 방향성과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업종의 김학중 연구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널리스트 오래하면서 사실 업종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학중 연구원 나오면 철강이나 자동차, 조선 같은 중공업 애널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샤프한 인터넷 게임 업종 애널리스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일 잘하시는 게임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배그 좀 하고 있고요. 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도 좀 다수의 게임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불어서 네이버 웹툰에 열심히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덕자. 네, 애덕자고요. 그 다음 카카오페이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당연히 일도 열심히 하고 있겠네. 인터넷과 게임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인터넷 업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됐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실적 발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 기대치를 상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들이 저희 보통 예상 대비해서 가약한 5%에서 10% 정도까지도 매출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높게 나왔었던 건 대부분 다 보면은 광고 매출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었고요. 더불어서 커머스 성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더불어서 웹툰과 같이 작년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웹툰들의 성과도 굉장히 호주세를 보였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부문별로 좋은 모습을 다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매출액이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인터넷 업체들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커머스나 웹툰 광고 성과에 기반해서 기대 이상이었지만 투자 비용과 마케팅 비용 요인 때문이라도 이익은 예상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향후 이런 투자 성과들이 본격화됐을 때 이익도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쿠팡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커머스 업종에 대한 재평가 얘기가 충분히 힘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은 우리 유통업종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들이 전부 다 이커머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이 쿠팡 상장이 인터넷 업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학준 연구원의 해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쪽에 상장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업체들 커머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상장 밸류가 물론 상장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50조 원 내에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상에서는 한 45조에서 60조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데는 45조 높은 데는 60조까지도 지금 밸류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금 쿠팡 같은 경우가 작년도 거래액 전체 거래액 같은 경우가 한 26조 원 정도? 네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조 원 정도 수준에서 대략 그 정도 밸류로 언급이 되니 거래액 대비 한 1.5배 정도의 지금 밸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마트가 되든 네이버가 되든 실제로 인터넷 이커머스 업체들이 거래액 대비 1.5배 이 정도 수준의 그 가치는 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전혀 그 정도는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익률이 낮거나 이익률 쪽으로 좀 더 중심으로 갖추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제가 최근 어저께 이제 체크해 본 바로는 대략적으로 한 1.7배 그 정도 네 그 정도 내외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해외 업체들이랑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준으로 쿠팡이 지금 상장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네이버를 이러한 쿠팡의 가치와 좀 연동을 했을 때 네이버 기업 가치도 좀 상당히 바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보십니까? 네 네 화면을 보고 계십시오. 네 이제 저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SOTP 기준으로 이제 쿠팡을 적용할 경우에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보통 20조 원 정도 가치를 주고 있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예상 순이익을 지금 측정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21년 평균 PER 40배를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이익을 사계 PER에 곱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밸류에이션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제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쿠팡의 밸류에이션 거래액 순수가 1.5배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곱하게 된다면은 커머스 사업값이 갑자기 40조로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네이버의 그 2020년 거래액이 26에서 30조 원 수준으로 쿠팡과 거의 대등학을 오히려 좀 많은 수준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까지는 독보적으로 이었었고요. 네. 이제 작년도에 쿠팡이 이번에 지분신고서를 통해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26조 원 정도 수준으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이 대략 한 26조에서 30조 원 내외 정도로 지금 네이버의 거래액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액을 정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성장률에 따라서 저희가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레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 같은 경우 올해 2021년도 거래액에 대해서 대략 한 40조 원 정도까지도 공격적으로 굉장히 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어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역정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쿠팡 이츠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십자재와 관련된 명품 쪽 진출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품분들 지금 최대한 도로 늘려가지고 매출들 거래액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패션 잡화가 좀 더 주 종목이고 다른 쪽과 관련된 확장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쿠팡보다는 좀 더 덜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21년도에는 거래액을 살짝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상장 때문에 네이버의 이컬머스 가치가 재평가되는 건 분명히 기회지만 쿠팡이 워낙 혁신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좀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네이버한테 위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우리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숙명인데 물론 현금 흐름 할인법 같은 절대의 주가를 좀 산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상대평가를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실적인데 남들보다 싸면 좀 매력적이다 이런 접근법일 건데 대표적인 게 우리 배터리가 그러거든요. 배터리도 CATL이 올라가면 삼성 SDI나 LG와 전부 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이런 좀 근거로서 활용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쿠팡이 분명히 상장이 되고 기업가치를 높게 형성받으면 대표적인 우리 이커머스 업체로서 이마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재평가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포인트가 커머스 말고도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말씀드리는 게 지홀딩스와 라인의 경영통합이 드디어 3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투자 포인트가 현실하게 되는군요. 네 이거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3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이버가 실제 통합법인과의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언급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커머스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홀딩스에 야후재팬이 속해 있기 때문에 야후재팬 쇼핑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3위에 입지를 하고 있는 야후재팬 쇼핑몰과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이 실제 시너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보고 있는 네이버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해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에서 실제 거래되는 물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구와 관련된 성장률도 굉장히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의 직구와 관련된 전체 거래액이 대략한 저희는 한 6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거래액 수준에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지홀딩스와 통합법인가 그 다음에 네이버와의 쇼핑이 실제 거래액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직구 시장은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네이버 쇼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학준 연구원이 지난번 보고서에서 한번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은 아직도 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터넷 쇼핑이나 이커머스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잠재적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나라다. 그랬을 때 네이버가 지홀딩스나 야후재팬과의 경영 통합을 통해서 공략할 여지가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이제 3월이면 본격화 된다. 이 부분도 네이버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네이버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외와 관련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라기보다 실제 물류센터를 짓고 거기서 직배송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네이버가 좀 더 확실히 무거운 해외 전략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로서 실제 연결을 거래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확장에도 좀 더 어느 정도 쉽게 다가가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점인 반면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류센터를 일단 그 지역에 짓고 거기에서 거의 배달원들을 고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물류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같은 포맷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쿠팡이 이제 해외 쪽 확장하려면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훨씬 더 기술력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들이 훨씬 더 높게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강점이 더 발휘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향후에 좀 더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이버의 그런 해외 확장 가능성 때문에 훨씬 더 네이버 커머스와 관련된 가치 부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래도 그 멤버십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도 플러스 멤버십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멤버십 쪽과 관련돼서 유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송과 관련된 포인트, 어드밴티지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기타 어드밴티지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립률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은 적립률이 거의 5% 가까이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꽤 쏠쏠하게 쌓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기타 콘텐츠 웹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영상이라든가 그러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플러스 멤버십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생태계 구축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되어있는 상황에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기타 콘텐츠들에 대한 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부분도 향후에 유저들의 경험 쪽에서 만약에 비슷한 질의 공급들이, 배송 질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해외 성과라든지 국내에서의 플랫폼이나 콘텐츠의 경쟁력에서 분명히 앞서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 게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카카오도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카카오의 이커머스 쪽만 잠깐 경쟁력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투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래액이 채 10조 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의 말씀 쪽에서 조금 언급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것이 아무래도 20 몇 조 원씩 되는 애들의 그런 공룡 싸움에서 실제 SSG 정도 수준, 습 정도 수준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 같은 경우 선물하기 중심으로 매출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 확장 쪽에서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카카오의 강점은 실제 인맥 쪽과 관련돼서 선물하는 부분 쪽에서는 확실하게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가 라인으로 갈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 명품과 관련된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액서서리 그런 자파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자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들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구매 단가, 객당 단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커머스와 그 다음에 광고 쪽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실제 톡피즈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이제 가이던스로 YOY 50%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1조 원 정도의 톡피즈가 훨씬 매출이 형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도 50% 성장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공격적으로 매출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쿠팡과 관련된 그런 기대치만 한정해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효과가 좀 더 크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쿠팡이 상장되면 네이버의 이커머스 가치를 좀 더 재평가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 인터넷 쪽에서 주요한 포인트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게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게임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사무기 실적이 마무리될 때인데 마찬가지로 사무기 실적에 대한 총평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일단은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대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이제 표 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대치가 하회됐는데 그 부분의 대부분이 환율 하락 쪽 요인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 쪽이 좀 더 이제 매출이 소폭을 하락하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좀 많이 지급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 액시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야구단 우승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해서 5천 명이니까 100억 정도가 추가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전반적으로 지금 회계적인 이슈도 분명히 존재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서 이익이 예상보다 좀 하회를 했는데 더불어서 좀 안 좋았던 점은 이제 원래 저희가 봤었을 때 2월 달부터 이제 게임 출시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1,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에 있어서 1분기에 우리가 신작 효과를 기대했는데 1, 2개월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2분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약간 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2월 달부터 주가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기대했었던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2월 달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딜레이가 되면서 3, 4월 달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다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예약들이 대부분 다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자 숫자에 따라서 보통 기대치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00만 명 정도 선을 돌파하게 되면 거의 최고 수준의 사전 예약자 숫자를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전 예약자 숫자를 바탕으로 흥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이제 좀 더 확인이 점점점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A2부터 같은 경우에는 첫날 볼스2 같은 경우가 사전 예약자 200만 명 찍었다고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서머너저의 100년 전쟁 역시도 이제 사전 예약 시작한 2주 만에 200만 명을 찍었기 때문에 사전 예약자 숫자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4월달 정도 혹은 5월달에 출시된 게임들이 아무래도 기대치가 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2월달부터의 그런 부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딜레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학중 연구진 오늘 말문이 튀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숨차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숨 좀 고래시길 바라고. 사실 게임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적 측면에서라도 이 코로나 환경, 언택트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작을 좀 빨리 출시하는 게 분명히 실정 면에서 긍정적일 텐데 이러한 출시 일정이 미뤄지는 건 분명히 투자자로서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출시 일정이 확정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을 때 이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거는 대박 게임으로 봐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게임업체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게임은 자다 깨나도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국 판호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중국 판호일 텐데 이 판호 상황 쪽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판호에서 작년도에 가장 기대했었던 것이 썸머너저가 나오면서 올해 그러면 언제 외접판호가 나오냐 제가 그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전보다 판호 시점이 좀 더 빠르게 나오게 되면 외접판호가 좀 더 빠르게 나오게 되면 올해는 외접판호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외접판호가 이번에 2월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과거보다 내지는 예상보다 빠른 시점이 나왔다는 거고 향후에 그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판호가 발급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발급일자를 살펴보시면 2019년도에는 3월 29일 날 발급이 됐었고요. 한 달 이상 그러면 빨리 앞당겨진 거네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월 12일 날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2월 9일 날 외접판호가 나오게 됐고요. 한국 게임도 이번에 또 개발 게임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게 인디 게임으로 국내 상장사나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라 조금 약간 작은 소형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실제 한국 게임도 어쨌든 개발된 게임이 또 이번에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작년 12월 달에 이어서 한국 게임도 포함됐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호가 숫자도 보시면 작년 19년도 3월 달이라든가 아니면 20년도 3월 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33개의 게임이 이제 판호, 외접판호가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접판호를 충분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저번과 이번에는 걸쳐서 한국 게임이 포함됐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한국 게임과 관련된 외접판호 발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판호가 대기하고 있는 넷마블이라든가 펄어비스라든가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향후 판호가 발급될 경우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중국 시장과 관련된 그런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체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약 47조 원까지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YOY로 작년에 20%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도 약간 비슷한 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많이 보이게 된다면 50조 원은 훌쩍 뛰어넘는 매출 성장 전체 시장 규모가 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만 한 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약 36조 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모바일 쪽으로 현재 진출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국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IP들이 중국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IP들입니다. 예전부터 국내 IP들이 중국에서 꽤 잘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실제 가장 대표적인 게 넥슨의 던전 파이터 등과 아니면 에이스포트의 블레이댄스홀 그런 IP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성과들을 나타냈었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중국에 진출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런 어느 정도 IP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큰 실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호가 굉장히 의미가 깃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번 판호가 얼마의 텀을 두고 나오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그런 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텀으로 외자 판호들이 쭉 나오게 돼서 대략 전체적으로 186개의 판호가 발급이 되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세 달에서 네 달 텀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발급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어쨌든 2월 달에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달 대비해서 지금 딱 두 달 지났는 거거든요. 두 달 지난 상황에서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었다는 점에서 올해도 그 간격도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거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호와 관련된 업체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이 47조 원까지 커졌고 앞으로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판호가 발급되게 되면 그만큼 수행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서머너지 워에 이어서 이번에 인디 게임도 국내 업체가 판호를 발급받았다. 향후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터넷과 게임 쪽에서 탑픽 종목 하나씩 꼽아주시죠.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쪽에서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쿠팡과 관련된 그런 커머스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치들이 충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그런 일본 쪽 성장과 성장들도 충분히 형 3월 이후부터는 점천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성장폭도 분명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YOY로 계속적으로 거의 7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클라우드 넘버원 업체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계속적으로 다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이 부분에서 좀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네이버가 가장 기대되는 인터넷 업체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이제 저희는 NC소프트를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 쪽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게임들을 올해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NC표 IP라고 할 수 있는 부스 그 다음에 리니지 2M 그 다음에 ION2 모든 IP들을 활용해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니지와 리니지 2M의 국내에서의 매출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매출 신작들이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100만 원이 단가로서는 높아졌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올해 이후에도 내년도에 전체 콘솔 게임들도 출시된다는 점에서 파이프라인이 가장 잘 갖춰진 업체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탑픽은 대형주 위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은 네이버, 게임은 NC소프트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터넷과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 상장을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기업가치 재평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 게임은 신장 모멘텀이 약간 출시가 지연된 건 아쉽지만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 역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와 NC소프트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yap하하 은인 찬양